음악 감각적이고 유니크한 패션 레깅스를 선보이는 주식회사 다임버스트를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다임버스트는 품격있는 하이엔드 패션 아이템을 중심으로 고객의 만족도 높은 평가를 받아온 기업입니다. 다임버스트의 대표 브랜드인 에스페리언제는 명품 이태리 구찌가의 장손인 구찌오 구찌가 1997년 만든 브랜드로 이태리 브랜드의 정통성과 국내 기술력으로 생산된 대한민국 제품입니다. 에스페리언제는 여성들의 패션 잇 아이템인 압박 스타킹, 패션 레깅스, 애슐레저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홍콩,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에스페리언제 레깅스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즐겨 입는 레깅스의 유니크한 디자인과 차별화된 감각을 입히고 안 입은 듯 편안한 착용감에 실용적인 기능까지 더해져 일상복으로도 외출복으로도 좋습니다. 에스페리언제 레깅스 라인에는 여름에도 착용 가능한 시원한 원단에 항균 탈취 기능을 추가해 보다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기능성 제품부터 섹시미가 강조된 가죽 느낌의 따뜻한 기모 레깅스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에스페리언제 패션자판은 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중국면세점 등의 면세점과 미국 LA 베벌리 힐즈 명품관에도 입점되어 있고 SBA 하이서울어워드 혁신 브랜드상과 서울시장상을 시상했습니다. 당당하고 솔직하게 자유를 입자 실용성에 유니크한 감각까지 더한 에스페리언제 패션 레깅스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